이번 전시회는 110여정에 400여정에 달하는 레드 등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전명광원들과 안정기들이 출품되었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모든 참가자들이 자기 단위에서 이룩한 좋은 경험들과 성과들을 서로 교환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되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명광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계기로 되었습니다. 우리 공장은 이번에 전시회에 나와서 전시회에 출품한 모든 다른 단위들이 조명제품들을 보면서 화상 많은 기술적 교회로 사업적 교회를 진행하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공장의 조명제품의 수준을 올리게 한 좋은 계기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